안녕하세요 야외로 아트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웃는 얼굴 아트센터 갤러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전시 소식은요. 2019년 10월 29일에서 11월 10일 눈과 마음 전에 표상회라는 회의에 전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태광 작가님입니다. 박정민 작가님 김낙현 작가님 배문기 작가님 정관호 작가님 제 그림이죠. 숲속목고기 배현희 작가님 작품이 재밌죠? 김민정 작가님 화려하고 이쁩니다. 이화상 작가님 그림 소개합니다. 김명수 작가님 김진호 작가님 김진호 작가님 김진호 작가님 소개합니다. 박정식 작가님 이건 토덕적인 향기가 울어있죠. 김종은 흰 작가님 소개합니다. 맨들암이 위에 화려한 나비가 앉아있습니다. 채미경 작가님 소개합니다. 빌러스터 화풍이죠. 이병철 작가님. 재밌죠? 동화적이면서도 유쾌합니다. 소나몬을 주로 많이 그리는 곽현석 작가님입니다. 강민정 작가님이죠. 마티에러가 마티에러를 이용해서 작품을 그렸습니다. 아주 좋아요. 김상옥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김상옥 작가님은 수차입니다. 블락을 이루는 그레님 이쁘죠? 이쁘죠? 이성민 작가님 소개합니다. 이성민 작가님 소개합니다. 박경민 작가님 소개합니다. 제 시위에서 pin blocks 계lic로 이성민당에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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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